자, 이제 농부가잉. 두리둥둥둥둥둥 깨깽 맥깽 맥깽 시작! 두리둥둥둥둥 깨깽 맥깽 맥깽 어롤롤롤롤 상사디언 어롤롤롤롤 상사디언 잘한다. . 나 사랑이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어허 Jesús preview 여보시오 동부들 다음은 여보시 Gateway 여보시꽃 말 들어요 전라돌아 오는 데는 시작 전라돌아 오는 데는 신산이 비치긴 곳이라 신산이 비치긴 곳이라 우리 동부들도 우리 동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논디 상사소리를 매기논디 각기 처정 거리고 각기 처정 거리고 더불어 옹거리세 더불어 옹거리세 유공하는 상사소 상사소 위리세 남사기요 남은전 달 밝은디 남은전 달 밝은디 남은전 달 밝은지는 남은전 달 밝은지 남은전 달 밝은지 박창을 부른 내 손은 산신님의 노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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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월이 다궁도 하면 온유월이 다궁도 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베랭이 꼭지에다 가와를 꽂고서 마구제비히기 춥미나 마구제비히 춥미나 마구제비히기 춥미나 마구제비히 춥미나 추워보세 추워보세 야 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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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로 sam사뒀어 삼삭이요 신롱씨 만든 생기 신롱씨 만든 생기 조긍은 서로 앞을 세우고 조긍은 서로 앞을 세우고 조긍은 서로 앞을 세우고 조긍은 서로 앞을 세우고 장단이 회장 좀 늘어나서 하나 소극은 서로 이렇게 소극은 서로 앞을 세우고 상하평 깊이 가르고 상하평 깊이 가르고 부직어 보늘을 봐도 부직어 보늘을 봐도 백국을 뿌렸더니 백국을 뿌렸으니 용생을 지은 책력 용생을 지은 책력 아들하고 이렇게 상상 뛰어 그러니까 노래를 끝난 다음에 어 여 여 곡을 왜 못 잡냐면 돌아왔네 하고는 사도를 올리려고 해 네 네 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네 여 이만 올라가네 한음 더 올라가지 말고 한음 덜 올라가야 돼 삼도만 올려줘 여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여 이렇게 시작 여 여 여 여 여 여 로 상상 뛰어 여 다시 해봐 여 여 여 다시 그 삼도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삼도 위로 한음 더 올라가야 돼 또 하나 올라가 Wheneve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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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속 거기로 덮어낸 거야. 본청에서 끝났으니까 다시 3도 위로 드러내면 그게 그거거든. 돌아와니 하시자아가리 돌아와니 그음이나 아까 후렴에 그음이나 끝나는 게 똑같아. 그러면 바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 3도 띄워서 이렇게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그음이 되게 거기에서 처음에 못 잡아. 처음에 못 잡아. 우리 학생 시절에도 클래스 수업을 해보면 꼭 거기에서 후렴을 낼 때 음이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거기를 꼭 떠서 낸단 말이야. 더 아니고 3도만 딱 해서 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입을 딱 다물면 친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음이 올라가버리고 안 맞으니까 선생님이 때리고 다시 이렇게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해준 거야. 다시 계속 3도를 돌아와 왔네요. 돌아와 왔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중머리는 다음 주에 다 배워버려. 여기 봐봐. 이것도 배워. 여보세요 동부님들 이거 했지. 이네 말을 들어보소. 이거 했죠. 앞소리 했으니까. 이놈빼미에다. 이놈빼미에다. 이놈빼미에 모를 신문이 장잎이 펄펄 장잎이 펄펄 지긋은 벌 영화로구나 영화로구나 영화로 영화로구나 영화로구나 영화로 영화로 구나 그게 이놈빼미에이다. 이놈 대비에 모를 신문이 모를 신문이 장잎이 펄펄 장잎이 펄펄 영화로구나 그거를 하나를 더 그렇게 해야 돼 이놈 뱀에다 모를 신문이 그거를 한 절로 만들어서 그 놈도 하나 끼어 넣으라고 많이는 안 불러도 개수가 좀 있어야지니까 그러니까 그 놈 하나를 더 해놔 그런 다음에 충족무리를 다음 주에는 싹 다 베어버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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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